. . 잘가. 못할 것 같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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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쳐 어 여기 W 뜯나 어 뭐야 다잡아 W 왜 나갔지 아니 근데 내가 내가 다 이그 있었는데 버그인가? 버그 그러게요 아니 왜 이길려고 하는 거야 버그인가? 어 미칼이 있다 헤헤 미칼이 있다잖아 쉽지 않네 으 이길러스 미칼이 미칼이 기가 미칼이 버릴게 고마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운명의 끝에 죽음 루미나리가 움직였어 별 1가 적군요 퇴 하 쉽지 않네 이거 아무래도 일단 호텔에 갔다가 어 어지럽지 않아요 점수 초점을 위험해 운명의 뇌 쥬 쥬 주목하세요 아주 쥬 쥬 쥬 쥬 쥬 뭐지? 뭐지? 뭔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내가 서번 구해왔어 어? 뭐야? 이걸 쿠팡을 시켜? 저거 용서 못하겠다. 해치우라 가자 아니 근데 진짜 이 타 돌렸는데 사람 다 사라지는 거죠? 좀 아랑? 아랄? 허허 라랄? 어 이거 주인 어디갔지? 아 여기 있구나 아 에이키온 친구 그니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그냥 선물 주고 가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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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잠만 아 나 아잠만 쟤네 좀 조합 재앙이네 현보이가 혜진이 아니라 현노가 너무 떼네 아잠 저거 혜진이 아니라 혀도가 너무 세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군부렸나요 그러노 저거 치명타고 갈아타고 되겠네 혜진 다 줄여라 아씨 저거 어떻게 이기냐 그러노 전체는 놓지도 않는데 혜진을 먼저 잡으면 되잖아 하아 모르겠네 아 현우가 막 다 죽이 오는 거야 템프 못하탄 어 뭐야 헤롱팀 죽었다 양각장에서 헤롱팀 양각장에서 죽었나 본데 저거 TG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팀이 그냥 갈아버렸대 뭔가 일어났어 일단은 어디 갈까 느낌있다 양궁장퍼 튕기자 어지럽지 않아요 평소 초에 비한다는 이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동물이 벌써 다 사라져버렸네 뭐 있는게 없다 어 젠인데 여기다 버튼 낄까 그니까 다왔는데 전부 다왔어 여기 두팀있고 여기 한팀있고 전부 다왔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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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칼멜 루치 땅검지요 진짜 뇌네 일단은 호텔 일단 가자 이 빛이 난 신발이 낼 것 같은데 이거 낼 것 같은데 이 클라인은 묘지에서 나온다 묘지로 갈까요? 이것만 받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겠어요? 앗 피씨 안 짜여있는데? 아 여기 동물 죽어있다 아 사람 있네 사람 있네 치는건 좀 무리고 하나 기다렸다가 담궈버리는건 아프지 않을지도 안와? 안와? 어? 이거 이거 먹었어 탱가 먹었어 탱가 아 지 지거네 편넨 잠깐만 잠깐만 아딘아 아딘아 탱이 멈춰 아딘아 막 2대1 할거라 어르? 아 라이타가 버리고 왔는데 쇼팡해 나이타 왜이렇게 많아요 나이타 왜이렇게 많아요 잘 못시켰어? 아 파페 아직 괜찮아 여유로 아니 여유로운 그렇지 해외 순간 나이타가 버리고 히킬 진짠 소빵해 customize 없 학생 소빵 없 점 안낱 가들 했는데 어 자막 스털드 소리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의 공격적인 흐름이에요 잠깐 아디나 빼봐봐 내가 개 쩌는거 가져왔어 내가 개 쩌는거 가져왔어 다 필요없는데? 아 뭐야 이거 분리수거 해야지 이거 주면 기다려봐 나 그거만 시키고 올게 나 북원디만 뽑고싶은데 혼자다 개 무서운데 미안해요 동물친구 아 잠깐 분리수거 할거좀 하고 어건디 재료가 이건 키노아인데 뭐야 비켜 비켜 가죽만은 구하면 돼 석상을 보니 영감이 떠오르는 하아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느낌 전설적인 아름다움이군요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장치입니다 여기 동물받아있다 여기 동물받아있다 루미나리가 움직였어요 숲의 냄새 새의 지조기 스치는 바람 오씨 오씨 크레마가 몇뒤야 크레마 몇퀴당 크레마 몇퀴당 다른 한티 짱 아니 어디갔냐구 친구 이 장면은 넓은 쇼핑몰에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무릎에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넓은 게요 이 장면이 유지하네요 기타는 넓은 암프의 삶을 맞이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사는 게요 어? 땡큐 어 쉽지 않았다 아 내가 컨트롤이 살짝 고족했어 아니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와드 주문할 수 있었는데 손이 좀 느렸어 손이 살짝 느렸어 카밀로 기독료? 이게 레이피어가 개저러 카밀로 레이피어 들으니까 막 괴물 같아 카밀로 레이피어 들을 수 있었어 카밀로 레이피어 들을 수 있었어 카밀로 레이피어 그게 맛있을 불맵zię요 하고 카밀로 레이피어 볼 수 있었고